비가 안 와 근데 뭐 하는 거야? 기차춤이야? 양산이 됐다 이제 햇빛 가리니..어 눈부셔 아이 눈부셔 눈부시니까 드디어 또 자유 부끄러워 뜨거워 아하 왜그래? 기분이 좋아? 우오 수웃 우비랑 장어랑 멋있다 경주용 자동차가 그려져있어 우산 들고 가요 우산 들고 가요? 엄마 왜 뭐 썼어요? 뭐 썼어요? 빗물이 빠져나갔대? 빗물이 빠져나갔대? 보여? 난랏 아하 뭐 보... 난랏 이거 오부러져요 나 이거 오부러져요 접어줄까? 접어줄까? 오부러져요 어? 오부리게 해줄까? 네 저 쉴거에요 쉴거야 쉬는 시간이야? 쉴거야 쉬는 시간이야? 수우야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어? 비행기 위에 섰어 비행기 위에 섰어 비행기 위에 섰어 비행기 위에 섰어 엄마 우산 씌워줬어 뭐하는 거야? 식물들한테 뭐하는 거야? 식물들한테 뭐하는 거야? 우산 씌워줬어? 자전거 지나갔어? 비행기 위에 섰어 땡땡땡땡땡 비행기 위에 섰어 비행기 위에 섰어 비행기 위에 섰어 배가 많아 자전거이예요 이라고 하시는 분 네 비행기 위에 섰어 비행기 위에 섰어 경주용 자동차 옷 입어서 마주치기 놀이 해볼까? 소우는 입구로 가봐 엄마는 출구로 갈게 마주쳤다 마주쳤다 포도인가? 샤인머스켓 같아? 샤인머스켓을 마주쳤다 마주치기 놀이기 마주치기 놀이기 마주치기 놀이기 마주치기 놀이기 마주치기 놀이기